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기사 2021년 제4회 상과목 태양광발전 시공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진탕면적이 38스키아인 경동전선을 경관 300미터이고 고조차가 없는 두 철탑 사이에 가산하는 경우 이도는 몇 미터인가 이도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도는 8T분의 WS의 자승이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다 넣어서 산수로 계산을 하면 수학이 아닙니다. 계산을 하면 6.02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6.02m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층폭기에 입력전압이 5mV, 출력전압이 5V일 때 전압이 등은 몇 데시벨인가인데요. 이 문제는 지사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60dB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dB는 20로그에 V인 분의 V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6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사선택하시고.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부하의 전압을 10% 낮추면 전력은 몇 퍼센트 감소하는가? P는 V자승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10%를 낮추면 90%의 전압이 인가됩니다. 따라서 0.V의 자승은 0.81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81%가 되고 100에서 81%를 빼면 19%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9% 감소한다가 맞는 게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변전소의 부하가 10mV이고 역률이 0.75일 때 역률을 0.9로 계산하려면 필요한 전력용 캡시터의 용량은 몇 kV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용 콘덴서는 P의 탄젠트 세타 만분의 탄젠트 세타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P는 kVA가 아니고 kW입니다. 유효전력이라는 얘기죠. 유효전력이 되기 때문에 10mV를 0.75일 곱해야 됩니다. 곱한 값이 되어야 유효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P의 탄젠트 세타 만분의 탄젠트로 계산을 하면 2980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근사체인 3000kVA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상 무효분 공급으로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 방지는 병렬 리액터죠. 그래서 답은 3번 병렬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리액터의 설치 목적 병렬, 직렬, 소호 리액터, 한류 리액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주의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접지저항을 감소시키는 접지저항저감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사람과 각축이 안전할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 정기적으로 양호한 부도체일 것 틀렸죠? 접지저감제가 부도체가 되면 말이 안 된 겁니다. 양호한 도체해야 됩니다. 3번 접지저항을 부식시키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고 4번 계절에 따른 접지저항값의 변동이 없어야 되겠다. 계절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기적으로 양호한 부도체일 것은 틀렸습니다. 양호한 도체해야 됩니다. 접지저항제 구비조건 쭉 써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사용하는 전선의 시설 방법이 아닌 것은 전선의 시설 방법이 아닌 겁니다. 1번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도록 할 것 틀렸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번 보시면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느냐 하도록 시설할 것 맞죠? 충전부분이 노출되면 안됩니다. 3번 모듈의 출력배사는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맞습니다. 4번 모듈 및 기타기구의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나사로 조이고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학이 갖는 방법으로 기계적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1번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도록 하면 안됩니다.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네, 이건 좀 가능합니다. 음 음 음 음